시리얼은 있는데 우유가 없다 그렇다면 시리얼은 과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궁금해요? 안 알려죠 오늘은 VMA 리허설을 하러 왔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메이크업 의자인데 너무 높아요 저희 키즈가 사용하기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찍을 수 있으면 찍고 거의 못 찍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명확하게 나와 동글동글하네 초점 닿는데 30분 걸리는데 도로 많이 먹어요 하나, 둘, 셋 가만히 있어 왼쪽, 오른쪽에서 두드러봤네 춤춘게요 개인적으로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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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저는 근데 질 팡 팡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안 하면 이렇게 꽂아야 돼요 이렇게 꽂아야 돼요 질 탑 팡 팡 질 탑 앤 팡 팡 팡 팡 빈이 쓸까 말까 빈이 쓸까 말까 빈이 쓸까 말까 빈이 쓸까 말까 다녀오겠습니다 해도요? 나 해도 이게 리누가 음방 때 선거긴 한데 아엠 세기 네 에스는 일거 맞아 맞아 에버리 지금 0.7원 시작을 해서 아이 111 예예예예 슬픈 S 또 바꿔야 돼 마이크 그게 헷갈렸나 나 카메라가 안 보이던데 그냥 고정인 거죠? 내려오진 않죠? 어 안 내려요 좀 계속 그냥 위혀보고 해야겠네 어쨌든 리노 형이랑 커플 케이스 강아지인데 구형이 따라하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첫 거울 실컷 아직 안 흘렸는데요 일본에서 씻고 온 거예요 리허설 간만에 조금 떨렸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되게 달라서 아직 조금 어색어색해서 그래도 한 다섯 번 했거든요 다섯 번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리허설 하고 왔습니다 연습한 대로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사실 무대를 많이 해서 그런가 긴장감이 좀 덜하긴 한데 내일 되면 또 긴장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본무대가 다가온다면 또 긴장하겠죠 별 탈 없이 잘 리허설 끝난 것 같아서 내일만 열심히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5, 6, 7 클라스는 특빛이 번져 더욱 빛나는 스타 픽업 스테크는 빗막기 빨치트 출란게 특기 경제입니다 임시 소고 espe paleo ponto 빛나는 겸에만 보면 달래왔어 만화, 만화, 고흥이소관 또 하나가있어 고맨, 팝, 팝팝, 팝팝 스크래스 다음方은 헬메, 내가 두구, 두구, 다투자 두구, 두구, 바っぱ, 바퐝백 정 우리는 깨주가 1-5-2-0 팡팡 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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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 이렇게 각을 좀 만들어 줘요. 파! 빵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첫 VMA를 위해 저희가 특별하게 또 틀을 좀 더 자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곡을 해봤고요. 팬부가 굉장히 좋겠으니 모델하는 거 아주 알죠?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한 번 내리고 있다가 그런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아 빰 빰 이거를 하면 아 보게가 너무 심수로 되게 그 진짜 하얀이 샤드벤이 러케티로 올라오는 느낌 하얀이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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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갈 만에 사람이 뜬다 지금 이렇게도 깨죠 먹지로 맞아, 이헨이 약간. 그랬어, 그렇게 되게 안 들게 될 것 같아. 여기 들어올리세요, 여기 이렇게. 이헨이 들어올 리기야. 거대죠. 아, 많이 커졌구나. 이게 걸려. 허리랑. 너 언니 또 빨리gee 불샷하는 거 하고 있어? 불꽃 알았어? 젤리 있어요, 성우이는. 와, 얘는 BTS가? 니스아, 니스아. 여기 있지MC지. 몰라. 눈이 잡으세요, 넘어가지 않을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나방이 없어. 댄스 브레이크를 받는 중 목소리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무대에서 정말 많이 드러나니까 그걸 이제 좀 더 가지고 의상도 해주고 슈트가 없고, 효과나 이런 것만 있는데 첫 VMA 시장 중이니까 멤버들이 그냥 피지컬로 그냥 아예 안무를 꽉꽉 채워서 넣었습니다. 성빈이 형 그때 그쪽이 틱톡으로 좀 많이 유행을 탔었잖아요. 카메라를 잡을 때도 뭔가 틱톡처럼 세로로 이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포인트를 듬점적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여기서 듬별씨 수많은 기적 별이 늙혔지 각여진 별들 쌓이던 모든 듬뿍 별 별란 나두서 이를 너무없이 뻔하다는 곳이 고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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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mming and speeding and surfing around Charismatic like I'm an at-pass Best of the best on first class Swing up above the world So I don't think we shall need it I'm gonna make one better I'm gonna make one more I think so high Counting start to You and you and you and you and I know it's me You and you and you and you and I know it's me 빛깔 번쩍 빛깔 번쩍 빛깔 번쩍 빛잃 번쩍 빛이 번져도 빛나 이펍 부탁금진 못 물 좀 줄 난을 특징 이펍 부탁금진 못 굴igne І 같이 ins полностью 곁 하고싶어 앞으로 어깃 씨운책 аМ 갑자기 범 sistema Australians 한번 범죄 펌 병 손을 번쩍 범죄 판단하는 겹된 마음 보면 달려붙 수 data 비enteenlik not like a picky and proper 놀아줘 지세여 워진이 스 Scientific 펑况에 주버 당한 그다음 It's when we don't be in love I walk Williams Letそれ restaurate I come in here It's holy andtech on first class I'm up and up the world so high I'll be the shining day tonight ain't wonder how I feel like it's alright So бер 2d desde Girl alber girl hey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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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 the rain It be my love 빛이 번져ء 빛이 번져도 빛 Jahres 2몇과대 patriBook 빛이 쏟아지는 밤 하늘을 바라보면 내 모습그러움 전설기 I love today, I know 완전히 어떤 건 난이도 해 빛날 광이 사라지 그게 바로 우리 속의 말 We're special yeah 쇠기 위 스탠디 타락돼서 부딪히 스탠디 위기 자체로 위가 붙다 뭔데 관객들은 따로 필요 없지 축제 전체 널 필요 없지 꼭 이 부딪히 Limited의 ambition 더 비한 것도 변해줘 같은 마음을 분명하게 바꿔 걷어뺐 쌩여 눈을 드는 direction 머리 파리 갭소 입에 따라 나간다 여기 모든 곳이 Right come on let's go Come on let's go 귓갈 번쩍 귓갈 번쩍 귓갈 번쩍 A class in two 귓갈 번쩍 귓갈 번쩍 Big fucks don't be in those shoes 고생하셨습니다 땡큐 고생하셨습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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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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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VMA 시장식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croch 이게 지금 최종게 아니고 카메라마다 그 색감이랑 감성이 좀 달라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얘들 몬스터 우리 양정인 나 귀엽게 해줘 꽉 있어 5, 4, 3, 2, 1 이제 빨리 찍네? 초점 맞추면 한 1분 걸려 올 것 같은데 어머 깜짝이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배워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미워하게 될 거야 좋네요? 내는 소리는 많은데 내려고 하면 앨범이 실리고 이런 게 있어서 대열, Realize 그 Lost Me가 사실 그냥 그걸로 하려고 했던 건데 들어가버렸지 뭐예요 너무 돌려요 한국은 전체적으로 3시? 4시네? 한국이에요 졸릴 시간이네 여긴 서울이 아니고 뉴욕 여긴 뉴욕 저희가 서울시 대표로 왔습니다 그렇게 떨리진 않은데 그냥 빨리 하고 싶어요 떨리지 않아요 지금은 약간 리허설 때 그냥 해보고 카펫 하고 그때부터 긴장감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하는 데로가 안 나오는데 지금? 리허설을 하고 왔는데 리허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본 무대 때는 뭐 더 잘하면 되니까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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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실천을 강합니다 저희가 또 실천을 강해서 여러분 호랑이 힘 좀 받고 열심히 해야죠 하이 빅스비 너 지금 어디야? 어디에요? 하이 빅스비 정인이 폰 어디 있어? 내가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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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폰이 어디 있을까? 아니 내 전화번호 듣지 말라고요 여러분 갤럭시 쓰는 사람들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이 빅스비 너 지금 어디야? 무음을 해도 돼요 핸드폰을 하루에 30분도 더 넘게 잃어버리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꿀팁이죠 저기 의상방에서 폰이 떨어져 있었어요 소중한 폰지 어느 오든 경우는 빅스비를 하자 넓어 형님인데 앞으로 팔 뻗어봐 이야 근육바락 맘에 안들어 그냥 그림 그리는 것 같아 여기다가 베이지를 입혀봤어요 머리 잘랐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묶고 레카랑 무대를 할 거라서 뒷머리를 밀어보자고 풀면 있지 않나요? 그쵸? 깔끔스 날씨 좋네 날씨 좋네 덥네 고마워 우와 택시 진짜 정말 큰일 났어요 진짜 좋아 하이 백기 그리고 월드스타빌릭이네 갈라왔어? 가만있어 야 웃어 웃어 웃는게 더 이쁘다 나 색깔 왜? 야 미쳤다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만 더 프레스켓 끄고 찍을게 야 미쳤다 너 진짜 미쳐도 된다 어머 너무 귀여워 거기 문을 못 닿나? 왜 내 묻은데 왜 이게 아 좋다 좋다 야 지금 너무 좋아 어머 야 야 야 나왔다 오 잘 나왔다 이거 괜찮지? 잘 나왔지? 응 잘 나왔다 왜 이렇게 잘 나왔는데? 근데 너 정색하면 입꼬리가 내려가 맞아 그러니까 정색을 해도 입꼬리 살짝만 올리는데 어떻게 어떻게 올리냐? 이게 잘 나왔지? 어 이거 잘 나왔다 다 보내줄게 있다가 오케이 아 힘들다 힘들어 왜 이렇게 부었지? 아 나 잠 잘 잤는데 어제 연습하고 7시쯤 들어갔는데 바로 잤어요 그냥 기절 그 다음에 새벽 2시였나 12시쯤에 또 일어났다가 6시에 일어났다가 또 다시 자고 결국 한 9시? 9시쯤 일어났나? 정말 신기한 게 여기에 여기에 있는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저희가 많이 듣고 많이 존경하던 그런 선배님들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올라가면서 또 이제 마주치겠죠? 진짜 신기할 거 같은데 생각만 해도 좀 떨리는 느낌 무대도 떨리고 아무튼 스트레이 키즈답게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고 일게요 빠이 염 스트레이 키즈 받았다 그래도 세컵군 아 아 아 아 아 이름도 안 뜨고 소리만 한 번 비엠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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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베스트 케이팝 딱 바로 스트레이 키즈 나오는 게 I didn't even know it was us 전 맞아요 저 우리인 줄도 몰라서 어? 저희요? 저희요? 우리 내 MC분들이 뭐라고 하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땡큐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재밌었어요 진짜 스테이가 이렇게 스테이가 해줬지 스테이 고마워요 스테이 너무 고마워요 진짜 스테이 짱 이런 선물로 이제 또 하나의 발판이라 생각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테이 고마워요 스테이 고마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마 빡치는 것도 잡혔는데요 제가 이름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스테이 고마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들하고요 이마를 빡쳤죠 신기한 이부에서 상을 받은 스테이 찼는데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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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찼는데 놀랐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너무 감격스러웠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정 gun 와 깜짝이야 환란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뭐야 신기해? 스테이 스테이 1. 여러분도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잘 한 injustices VMA 현장에 와있고요 사실 아까 상 받기 전에 좀 저희를 이렇게 호명을 해주시는데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좀 얼떨떨해가지고 실감이 좀 잘 안 나는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멀리까지 와서 베스트 K-POP이라는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이고 뭔가 살면서 두 번 다시는 없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안녕히 가겠습니다